땡기미 우와 대박이다 진짜 유튜브의 글은 쉽지 않지만 열심히 해야지 저는 1팩을 합니다 1일 1팩을 해요 아니 다이어트 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으시지만 저처럼 마른 체질을 가지신 분들은 살을 찌우는 게 진짜 고민이에요 벌컵 하는 거 저는 체지방이 진짜 낮거든요 4? 3? 저는 다들 군대 가서 분량히 너 살쪄서 나올 거야 했는데 똑같이 삼시세끼 먹고 군고치도 많이 하고 살쪄서 나올 거다 라고 했는데 체중이 큰 변화가 없는 것 보면 저는 정말 체질이 이런 것 같습니다 땡기미 저는 이렇게 맨날 땡기미를 해요 이제 좀 쉬어볼까 이게 진짜 효과가 있나? 저도 이제 30 되지 않습니까? 이제 3개월 뒤면 3땡이에요 관리를 해줘야지 아우 허리야 와 어떻게 소주를 글라스에 해먹을냐 말랐나? 이제 이런 머리카락들을 콕콕 집어서 쓰레기통에 버려야 돼요 유튜브 아 멋있어 진짜 맛있다 진짜 맛있다 진짜 맛있다 진짜 맛있다 저는 노래야 노래야 저는 노래야 이건 제 그룹이야 2AM 2AM? 2AM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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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와 와 음 제가 유튜브를 보는데 예전부터 제가 구독자였는데 밀라노나 선생님은 너무너무 멋있는 분이에요. 저한테 굉장히 많은 영감을 주시고 진짜 언젠가는 꼭 한 번 뵙고 싶다는 너무 멋있어요. 가미치 대박이다 진짜. 불판에 구워지는 무지고를 어떻게 해? 한 번 뵙고 싶어요. 이건 좀비 아니야? 좀비? 평소에 SNS나 핸드폰을 많이 하니까 에너스쿨님 영상을 진짜 많이 봤는데 어떻게 이렇게 텐션이 좋으시지? 콜라보레이션 하면 재밌겠다. 저도 골반 털고 진짜 난리치면 온몸이 아프거든요. 에너스쿨님은 몸 안 아프신지 너무 궁금하다. 뭔가 나는 그런 분들이 너무 멋있어. 내가 목적이 있고 그 꿈이 확고하고 내가 하고 싶은 것을 진정하게 이룬 것 그런 사람들이 진짜 멋있는 것 같아. 아니 브이로그 찍는 사람들도 진짜 너무 다 잘해. 저의 꿈은 레이디 가가 너무 멋있다. 내 보건 말건 채널을 보는 그날까지 보건 말건 와 몸 진짜 좋으시다. 와 진짜 깨끗하다. 오늘 색깔별로 와 진짜 대박이다. 이거 대박이다. 고맙습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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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맙습니다.